안녕하세요 복사자테크의 피치 데디 피치입니다. 오늘은 현명한 투자자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 새해 아빠가 이거를 읽었거든 근데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두번째 이야기야 여기 보면 방어적 투자자의 종목 선정이라는 챕터가 있거든 거기 어떤 말이 쓰여있냐면 아빠가 읽어줄게 방어적 투자자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이 다우지스 30종목 모두의 똑같은 금액을 투자하는 방법이다. 여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이거잖아. 근데 이 친구가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아저씨가 새하야 아빠가 태어나기도 전에 1970년도 초에 이 책을 쓴 거야. 그래서 방어적 투자자라는 게 무슨 개념이냐 하면 아빠가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가 아빠 은퇴하고 나서 아빠 은퇴하면 돈을 못 벌잖아. 그러면 아빠가 투자한 미국 주식이 아빠 대신에 돈을 버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거든 안정적으로. 그래서 지금 아빠가 투자하는 방식이랑 여기 벤저민 그레이엄이 쓴 현명한 투자자가 쓴 책의 내용이랑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아빠는 너무 지금 뿌듯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새하가 한 10년 후에는 이 영상을 보면 알게 될 거야. 알겠지? 20장에는 투자의 핵심 개념 안전마진에 대해서 써놨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 우량주 투자 전략을 선택하면 높은 통찰력이나 선견 지명이 없어도 양호한 실적을 얻을 수 있다. 장기간에 걸쳐 시장 평균 가격으로 우량주를 매수하면 장담하건대 충분한 안전마진을 확보하게 된다. 내가 지금 이 통찰력이나 선견 지명이 없잖아 여보. 지금 남편은 하고 있는 거 앞에서 지금 하품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어찌 됐든 내가 지금 미국 주식을 모아가고 있는 게 너무 안정적으로 잘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뚜렷해. 비록 마이너스지만. 어찌 됐든. 여보.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를 다 읽었어. 이런 책도 안 읽고서 내가 나중에 10억 벌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안 믿을 거 아니야. 그치? 이거 다 증거 영상을 이렇게 남겨놓는 거야.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죠.